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무호와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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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속에 맥받침호 찬양 참고자가 풍목해 우리 간사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가다 충성하고 선진 그대 같은 이색 여름에 맺어 보답하자 선한 후 모든 사람 신교 안에서 하나 이리 신교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사랑하자 신교 안상 방방 광고 고급스러워 품어 다 끝까지 웃긴 소식 멀리 멀리 선파하자 우리 날씨 없는 일어난 배우는 같이 보시고 계십니다 선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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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화의 날들 6장 7, 9절, 3번 읽겠습니다. 6장 7, 9절, 3번 읽겠습니다. 7, 10절, 3번 읽겠습니다. 8, 10절, 3번 읽겠습니다. 8, 10절, 3번 읽겠습니다. 4, 10절, 3번 읽겠습니다. 5, 10절, 3번 읽겠습니다. 5, 10절, 3번 읽겠습니다. 6, 10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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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겠습니다. 7, 10절, 4번 읽겠습니다. 7, 10절, 5, 10절, 5번 읽겠습니다. 7, 10절, 5번 읽겠습니다. 8, 11절, 5, 10절, 9절, 5, 10절, 5번 읽겠습니다. 9, 11절, 5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에서 말씀을 부인하지 말라는 얘기죠. 기도하고 주기도 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한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부하의 여유가 되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 됩니다. 그 마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의 통치에 순중함을 인도를 받습니다. 부한 복귀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이 가난한 자의 복을 마하는 믿음의 시련을 지난 선치자들이 그 마지막 행보를 보게 하셨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안에 순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 되시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셨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하신 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켰습니다.